아 신중이에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하하하하 재민씨 너무 새로워요 그쵸? 죄송합니다 어쨌든 햇빛이 붙여서 이렇게 감겨야 되는 거고 봐봐요 지금 하면 또 못생겼잖아요 햇빛이 붙여서 눈이 감겨야 되는 거고 저쪽에서 진짜 귀엽게 넣었어 아 잘했어 멘탈 썼어 안 되잖아 지금 아오오오 네 오우 예아 오우 예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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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보는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 섹션 엉덩이가 마음에 안 들어? 보고 싶지 않아 하하하하 그래요? 재민 신중이에요 아 재민아 그냥 있는 정상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래 10초로 셀게요 아홉 이곳은 섹시하구만 정답 아홉 열 정답은? 공정화장쇼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대화박이다 이 정도는 아까 일부로 했는데 신중이에요 아홉 신중이에요 아홉 아홉 카메라가 너무 가까운가 봐 시즈니 우리와 함께 연차로는 6년 동안 같이 달려와줘 시즈니 그럼 잘 챙겨먹고 여름이라고 에어컨 너무 춥게 틀지 말고 감기 걸리지도 말고 항상 몸조심하고 계절이 시즈니예요? 아아 아이잖아 시즈니 시즈니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미쳤어 미쳤어 하하하하하 나 뭐 했는데? 나 다시 보여주시니 나 다시 보여주시니 뭐 했는데? 시즈니예요? 으아아아 이니까 설명해주세요 자 저기 저 저 저 저 저 저 이건 누가 봐도 으악 여기로 갔어 아 여기요 여기요 아 여기요 요거는 초록빛 바로 이해되죠 초록빛 아아 초록빛 사이 그쵸 확 이해가 되네요 네 됐어요 저는 뭔가 드림하면 또 쩔어 주니까 시즈니도 쩔어 주니까 나 재미 하하하 재민씨 지금 뒤통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재민씨 오늘도 혹시 잘생기셨나요? 오늘은 귀엽죠 하하하하하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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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야 잠깐 재미나 재미나 와 이거다 그래 그거였어 자 나오세요 강아지씨 신준이에요 아 투데이 두데이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괜찮아요 말래 말래 요 좋은 일인거에요 빨리 프롬프터 이거 우리 정규 이집 아하 글리치 모드 조금 이따가 6시에 공개 아 잠깐만 잠깐만 댓글에 댓글에 캐미나 뭔지 신준이에요 아 이야 캐미나 진짜 약간 걸린거 같긴해 신준이에요 아 음악 두데요 아 아 어떻게 대답 먹을 때가 제일 예쁜 때 아 아 누구보다 실기였대 아잉 아잉 호동 호동한 내 배짱 힝 힝 와 이제부터 네 고향 아 시절이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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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렇게 가로로 해야 돼 그런지 Harri 아뇨 아뇨 아 이렇게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무서웠어 제빈이 방금 이거 했어 방금 생각났는데 우리 7분 토론 오케이 안 나왔잖아 나왔나? 나왔잖아 나 봤잖아 짝짝 시즌이에요? 노트북을 쓰신다고 갑니다 8샷 아메리카노 그게 바로 나 엔시티 드램의 블랙 아메리카노 재민이다 하나 둘 셋 야 진짜 못하게 나왔어 평범치 않다 시즌이에요? 으악 갈게 그냥 밑에서부터 하나 하나 둘 셋 오 박스 섹시 맨 시즌이에요?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희 이제 연습도 마저 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할 텐데 저희가 진짜 콘서트 준비 전에 다같이 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6,7,8 나냥냥냥냥냥냥 나냥냥냥냥 나냥냥냥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오케이 대빈이 통과 넌 통과라고 돌아가자 누군가 당신 뒤에 있습니다 허 무서워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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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우리 자막 전 고맙습니다